안녕하세요 흑사랑 삽질면입니다. 오늘 주말에 눈이 와가지고 잠깐 농원에 들렸습니다. 농원 눈설경 한번 구경하시죠. 구경하셨나요? 네 별거 없죠. 이렇게 주말에 농원에 들려서 바람 맑은 공기만 마시고 가더라도 재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저도 농원에서 잠깐 힐링 좀 하고 점심 먹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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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